성인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중생인데 그걸 처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처리해요 참나자리로 바로 돌리고 참나의 뜻에 맡겨버리고 바로바로 근데 기본적 조건이 똑같은데 목마르면 갈증나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외로워 죽겠고 이런 마음 들죠 왜 안 들어요 근데 그 드는 게 찰나찰나 처리된단 말이에요 성인은요 철저한 중생입니다 중생 철저한 중생이 아닌 도인들 말은 듣지도 마세요 그 양반들은 아직 중생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중생의 삶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공부 좀 해가지고 자기 기질에 맞는 계율 좀 지키면서 자기가 금욕하고 봉쇄하면서 자기가 좀 우월한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한테 찍혀가지고 바리세파들 지옥 가면 니네가 지옥까지 현실에서 사바세계에서 오히려 헤매고 있는 중생들이 천국을 간다 차라리 가면 개들이 가지 니들이 못 간다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한 중생이라야 중생 마음을 알고 홍이 인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육바라밀로 참나로 경영합시다 경영을 해야 돼요 경영하면 이제 그냥 중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중생 진리를 따르는 중생 보살이 돼 경호스님이 저기 망공스님보다 도가 높은데 경호스님한테 그랬어요 망공스님 찾아가니까 경호스님이 요즘 술도 하냐 그러니깐 요즘 제가 금주하다가 스님이니까 요즘 남이 주면 맛있긴 합니다 이것만 해도 큰 성취 같습니다 하니까 경호스님이 나는 전을 먹고 싶으면 내가 길러가지고 먹는다 뭔 얘기냐면요 내가 돈가스를 해먹고 싶으면 진짜 최고급 고기 육질의 고기를 구해다가 최고로 정성들여서 요리해서 맛있게 해먹고 남은 거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 이러니까 망공스님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나는 뭐지? 하게 이게 그냥 들으면 별거 아닌 말 같은데요 나 도 좀 닦았네 하는 족쇄에 빠진 분들은요 보살도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보살도가 뭔지 절제하고 금역하고 이럼으로써 중생과 좀 차이 나는 모습을 내가 닦아서 살아가면 또 참나각성까지 해가지고 근근히 계율 지킬 만하면 알아내네 견성 좀 했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간 양반들은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경호수님이나 원효수님이 다시 중생의 모습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머리 기르고 중생 모습을 하게 된 거예요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지 뭔 쪼잔하게 주면 조금은 한 잔 합니다 치워라 그렇게 마실 거면 뭐하러 먹느냐 먹으려면 제대로 먹으라 그럼 어떻게 해요 스님이 그렇게 먹어도 되나요?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예요 경호수님 말씀 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경호수님 말씀 전달해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홍인간 이와 세계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중생들의 삶을 철저히 뿌리 깊게 이해할 때 거기서 양심의 꽃이 피는 거지 진흙탕 없이는 허공에서 양심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욕심 속에 중생의 살림살이 속에서 꽃을 오징어 게임 같은 그 살벌한 환경에서 한 마음 내는 게 진짜 양심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도 모르면서 문제 없는 곳에 혼자 홀로 암자에서 앉아 있으면서 나 좀 양심적으로 된 것 같은데 이런 기분 내는 거 그런 건 감정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